탱자 치과에서 자전거 타고 10분 거리에 있는 북측 밀면과 20분 거리에 있는 서면 추나 추동 밀면과 걸어도 1분 거리에 있는 국제밀면 북두타운전 밀면 중 어느 것이 제일 맛있냐고 물어보면 그만큼 대답하기 힘든 것이 어떨 것 같습니다. 배우자는 한 명을 선택해야 하지만 밀면집을 굳이 한 군데만 정해놓고 줄창 다닐 필요는 없겠지요. 밀면이란 것이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가볍게 먹는 것이기 때문에 집 가까이에 있어 땀 흘리지 않고 찾아가서 근무한 날 점심시간 때도 부담없이 먹을 수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. 탱자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거제동 한길시가 근처에 국제밀면 북측 밀면 순화추동 밀면 외에 법원 열무 순진한 칼국수 순정한 비빔국수 등 시원한 여름 별미들이 여러 곳에서 하루 한 번씩 가다보면 그냥 일주일이 후딱 지나갑니다. 묵직한 육수맛과 깔끔함은 북측 밀면이 최고인 것 같고 화려한 비주얼과 얼큰함은 서면 추나추동 밀면이 당연히 압도적인 것 같고 그리고 국제밀면은 가까이에 있어 언제든지 먹을 수 있어서 제일 좋습니다. 셋 중 하나를 택하라면 글쎄요. 그 대답은 질문은 거절하겠습니다.